글로벌 물류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와 중국을 잇는 인터모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박창우 인천재능대 교수는 남북물류 포럼 조창간담회에서 한중간 열차페리 구축을 통해 유라시아, 러시아 등과 연결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인터모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의 대륙 진출의 꿈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날 박 교수가 제시한 열차페리 루트는 우리나라의 인천, 평택과 중국의 래닝강, 웨이하이, 옌타이 등의 항만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. 박 교수는 열차페리 실현은 우리나라가 중국 및 대륙철도 네트워크 접속을 의미하는 것이며 철도 네트워크를 활용해 TSR 등 대륙철도와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한중간 인터모델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 제시됐습니다. 박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열차페리 사업 주체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강로에 취향 중인 카페리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또 열차페리 시범 사업인 시험단지 설치와 민간 차원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한중인터모델 연구기구가 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KS뉴스 최성훈입니다. KS뉴스 최성훈입니다.